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도내에서 여러 건의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가 입원했으니 가지 말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를 입건하는 등 지금까지 두 건은 수사하고 있고, 일곱 건은 삭제,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입건한 뒤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